자생함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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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생함방병원 자생함방병원 박성환 원장입니다.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으시고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디스크인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은 진료실에서도 참 많이 듣는데요. 답을 드리자면 네! 꼭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1kg 증가할 때 허리에는 무려 5kg의 하중이 증가합니다. 굉장한 수치죠?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스크 환자에게 체중감량은 필수인데요. 다만 허리디스크 환자의 경우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해서는 안되고 식습관 개선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 운동,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평지를 빠르게 걷기를 추천합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르기로 언덕 등산보다는 평평한 곳에서 걸어야 합니다. 언덕을 걷거나 무리가 되는 빠르기로 운동을 할 경우 중간에 숨을 참게 되면 무산소 운동이 됩니다.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은 지속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운동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적응이 되면 30분, 천천히 늘려 나가는 것이 좋고 걸을 때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자세에 신경을 쓰면서 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운동 시작 전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워밍업을 해주세요. 걷는 자세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 섹션을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아쿠아로빅입니다. 물속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아쿠아로빅 순으로 허리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쿠아로빅에 익숙해지면 자유형, 배형 동작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허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접영과 평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목적지에서 버스 두세 정거장 떨어진 정류장에서부터 내려서 걸어가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면 되겠죠. 5층 이하의 건물은 계단을 이용하기 50분 동안 앉아서 일했다면 일어서서 간단하게 스트레칭 해주기를 통해서 활동량을 늘려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벼운 운동을 루틴화 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식사량 조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굶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우선 양을 줄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두고 평소 먹는 양의 2분의 1, 3분의 2 정도로 식사량을 천천히 줄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에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간식은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채소류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힘이 들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이어트 한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많이 하는 극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허리 주변 근육을 약화시켜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삼가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해야 척추에 도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